사퇴회에 검찰이 뭐 동요하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씨 어떻게 되냐고 지금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12일까지 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좀 더 있어봐야 돼 좀 더 남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뭐죠 코바나 콘텐츠는 공소시효가 좀 있고 많이 남았죠 그 대신 그 도이치모소스의 주가 조작 문제는 오늘이냐 어제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근데 제가 질문은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소리가 좀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돌았죠 경찰인가요 검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었어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검찰 쪽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거의 수사가 끝났다 그래서 끝났고 이미 옛날에 경찰에서 조사한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그 나라 그 사람들 표현을 딱 들면 딱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말이 더 신뢰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장모고도 같이 해봤는데 장모고는 좀 오래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진술도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증거도 몇 개는 없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근데 부인권은 딱 떨어진다 그래서 조만간 기소를 하든지 소환을 하든지 할 거다 근데 일단 뭐 기소를 하려면 소환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환시... 근데 걔네들은 소환 안 하고 기소하는 거 많잖아요 아마 근데 이성윤 검사장이 그렇게 하면은 또 난리 날 거예요 자기들은 해도 상관이 없지만... 고복수사... 이성윤이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할 거예요 고복수사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계속 돌았고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도 이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mbc에서 보도를 그대로 했죠 근데 mbc 보도 내용이 저는 그래서 그래 저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중앙지검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부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소환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원래 부인해요 아... 수사를 하고 있어도 왜그러면 저기... 기밀 유출되니까 수사 상황 유출되니까 그렇죠... 뭐 소환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요 일단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는 안 응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도 소환 날짜를 조정하고 있을 때는 그냥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윤석열 사퇴 왜 검찰이 뭐 동요하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아...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없어요